밑줄 친 조약의 결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야시 공사한테 뭘 썼어요. 그죠? 자, 우리나라와 귀국은 일찍부터 이웃끼리의 정의를 돈독히 하고 우호관계를 맺어 날로 친밀렸다. 그런데 바로 이달 17일에 귀국은 병력을 이끌고 대거를 포위한 후 대신들을 협박하여 법칙도가 추지하는 조약에 강제로 조인토록 하여 억지로 우리의 뭘 뺏었대? 외교권을 빼앗았대? 그럼 이거 무슨 조약이겠어요? 그죠? 조약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을사늑약 되겠습니다. 1905년도에 맺었던 조약이죠. 을사늑약의 내용하면 중요한 내용 뭐가 있을까? 첫 번째 나왔던 대로 우리의 외교권이 박탈당했다라는 거 그지? 그러면서 이 시기에 어? 그러니 외교를 도와줄 인물이 필요하겠지. 그게 누구야? 통감이겠죠. 그죠? 그래서 통감부를 설치를 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. 이 통감부는 우리가 국권을 침탈할 때 그때 이제 뭐가 생겨? 침탈당할 때 그때 조선총독부가 생기게 되면서 그때 없어지게 되죠. 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따라서 옳은 것 1번인데 나머지도 다 뭔가 되게 조약과 관련되고 시기상으로 그렇게 다 멀지 않아서 충분히 헷갈릴만 하기는 하다라는 거.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좋겠죠. 자, 삼국간섭이 일어났대. 삼국간섭은 왜 일어나게 된 거야? 그렇지. 청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결국에는 뭘 가져가게 됐어? 랴오둥반도, 그지? 유동반도를 가져가게 됐단 말이죠. 그리고 타이완까지 이제 총으로부터 뺏을 수 있었습니다. 일본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가 친구 데리고 와서 삼국간섭 이렇게 일으키게 됐던 것이지요. 그래서 청일전쟁 이후, 시몬세키 조약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자, 이 보빙사 잘 좀 기억해 주세요. 보빙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파견된 사절단인데 왜 파견된 거야? 아, 그렇지. 조선책략으로 인해서 친중국, 겨를분, 연미국 해야 돼서 우리가 미국이랑 조미소 통상조약 맺었잖아. 그러니까 이제 뭐 해야 돼? 어, 미국에 어, 그래서 이런 거 해줘서 고맙다 해서 사절단 보내야 되지. 그렇게 보내진 겁니다. 그래서 조미소 통상조약 이후더라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. 자, 부산 등 3개항구가 개항된 거 강화도 조약 되겠죠. 부산, 원산, 인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. 자, 메가타가 재정고문으로 임명됐던 고문정치 제1차 한일협약 이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. 그죠? 자,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른 것 1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나머지 뭐 보빙사라던가 뭐 재정고문 이런 것도 거의 다 비슷비슷한 시기다 보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헷갈릴만한 문제였기도 하더라. 하지만 헷갈릴만 하긴 했지만 여러분 예, 을사늑약은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죠.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통간부가 설치되었던 것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.